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사진전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미얀마 여성들을 돕기 위한 사단법인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는 쿠데타 전 미얀마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 30여 점과 현재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인들의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 30여 점을 동구 메이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80년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군부의 어떤 폭력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사실은 이런 사진전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.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이번 사진전이 미얀마의 민주화 미얀마 사람들의 행복을 일상적인 행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일상사진은 광주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와 미얀마를 연구하는 학자 등 9명이 찍었고 미얀마 시위 사진은 현지인 작가들이 찍은 것으로 특히 41년 전 5.18 민중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많은 희생을 치른 광주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미얀마인들과 함께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